나 이번 119 상반기 공채에 지원해보려고 닥터린이 될 거야. 난 이미 가운도 있고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입사 지원할 때 상반기에 지원을 할까? 아니면 조금만 더 준비해서 하반기에 지원을 할까? 많은 고민 되시죠?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 이번 상반기 공개채용에 지원하려고 라는 문장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상반기를 하반기로 바꾸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골라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 일단은 상반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아래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. 자 바로 시작합니다. 자 시작 네 너무 호로로로 갔죠 여러분? 일성이 많으면 이렇게 느껴집니다. 자 일단 첫 번째부터 같이 보자면은 워싱 찬지아라고 했죠. 워싱 나는 뭐뭐 하고 싶습니다. 뭘 하고 싶은지 보니까 찬지아 참가하고 싶대요. 찬지아는 정말 쓰이는 곳이 많죠. 찬지아 카오시 시험에 참가하다. 찬지아 파이더에 파티에 참가하다. 등등등 이렇게 공개채용에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찬지아를 쓸 수가 있어요. 자 근데 어떤 공개채용인지 보니까 즈스더 라고 했죠. 2번의 춘지라고 했어요. 춘지는 봄철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를 뜻하는 거죠. 그러면 하반기는 뭐겠어요? 그렇죠. 여름을 가지고 와서 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. 네 자 그 다음에 공카이라는 것은 공개 그 다음에 쬐핀이라는 것은 모집채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공카이 쬐핀이라는 것은 공개채용 공체가 되는 겁니다. 자 여러분은 춘지하고 샤지하고 이 두 가지 기억하시는 겁니다. 자 어디에 지원하시든 언제 지원하시든 꼭 철석 붙기를 바랄게요. 나 이번 상반기 공채에 지원해보려고. 나 이번 상반기 공채에 지원해보려고. 나 이번 상반기 공개 나 다음 상반기 공개 내가 지원하시든 꼭 철석 붙기 바랄게요. 나 다음 상반기 공개